예전에 동물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호랑이 새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10마리 정도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찍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것 같아서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워낙 똑같이 생겼으니까 조금 이걸 어떻게 아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호랑이를 키우고 있는 주인들은 이 아이가 하나하나 다르다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 봤더니 미세하게 자세히 보니까 귀의 쫑긋함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귀에 있는 문양이 조금 다르고 아니면 몸의 패턴도 조금 다르고 코의 뭉툭함도 다르고 등등등 해서 엄연히 한 마리 한 마리가 다르다는 거를 시청자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얘 아이의 이름은 이거고 얜 이거고 얜 이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별거 아닌 장면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와 나는 얘네를 그냥 한 개체처럼 뭉툭하게 봤는데 이 주인은 얘네를 하나하나 봐주는 헤아려주는 능력이 있구나 야 이거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생긴 걸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답은 아무래도 관심이겠습니다 그 집주인은 저보다 훨씬 더 그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로 소중하게 그 존재 자체로 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현재 언어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코칭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군상의 화자 여러 군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자신의 말이 이렇게 삼각형처럼 창과 같이 상대방을 이렇게 푹 찌르거나 상대방에게 굉장히 거칠게 말하거나 둔탁하게 말한다는 거를 쓰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말을 굉장히 둥글게도 하고 그리고 사려깊게도 하고 이런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분을 봤을 때도 또 한눈에 알아보죠 이 역시도 아까 제가 에피소드 이야기한 것처럼 관심의 차이가 말을 예쁘게 하냐 예쁘게 하지 않냐를 결정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심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언어에 대한 관심 즉 어휘력 그것에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말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을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사고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이론이 있더라고요 바로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피어랑 워프라는 학자가 찾아낸 법칙은 아니고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지만 가설인 건데 그 사람이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해 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가설이에요 언어에 깃든 에너지 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빌려서 쓰는 것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욕이던가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나도 모르게 진짜 인상이 찌푸려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감정이 표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언어마다 온도가 다르거든요 그것을 잘 헤아려서 내 마음을 고스란히 최대한 전달할 수 있는 언어로 써서 전달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말을 예쁘게 하여 상대방과의 교감성을 높이고 삶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 표현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본 결과 언어를 다채롭게 씀으로써 전에는 바라보지 못했던 세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언어를 다채롭게 씀으로써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단순하게 하나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의 감정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만약에 100개의 무언가로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 상황에 조금 더 맞게 내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했던 사람들은 일단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 대한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대한 감정과 사고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 사전, 정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불해서 할 수 있는 국가기관적인 사전에 아름답다를 검색하면요 여러분도 유의어 아름답다의 비슷한 말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고급 어휘까지 다 합치면 약 8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름답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몇백 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많이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몇십, 몇백 개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한 가지의 아름다움으로만 모든 세상을 더 칠하지 않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자신한테도 했었던 말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 말을 예쁘게 함으로써 내 인생이 조금 더 괜찮게 다듬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예쁘게 했었던 사람들 말을 품격 있게 했었던 사람들은 다 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언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마무리하며 여러분들한테도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봅니다